자, 수방중전 실전편 유리원의 두 번째 시간이죠. 자, 어원 먼저 정리합니다. 가볍게 본문에 나오는 어원을 확인하는 종류니까 암기하지 않더라도 가볍게 보세요, 가볍게. MIT, MIS는 샌드의 의미입니다. 그래서 밑으로 보내다. 그래서 보내다는 뜻이죠, 미신. 엠기타면 E가 EX에서 온 거니까 밖으로 보내요. 밖으로 보내요 뭐하다? 발산하다. 미션은요, 보내서 맡기는 것이니까 임무라는 뜻이 되고요. 자, SUV가 서브웨이, 땅 아래로 가는 지하철이니까 언더라는 뜻은 아시겠죠. 이 다양한 형태의 변형 형태가 있습니다. 석세이드는요, 아래로 가서, 아래로 가서 계승하다. 그래서 성공하다는 뜻도 있고요. 서프레스는 아래로 눌러서 억압하다라는 뜻이 되고 서퍼는 아래에서 고통받다. 서스테인은 아래에서 꽉 붙들고 지속하다, 유지하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. 가볍게 보시고, 자, 드디어 들어갑니다. 첫 번째 단어 서바밋 서바밋 문서를 제출하니깐 아래에서 머리 숙이는 거니까 authority 권위에 뭐하다 복종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복종하다 submit은 제출하다는 뜻도 있고요 복종하다는 뜻도 있고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. Submit, Submit 됐죠 그 다음 단어 admit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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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dmit이 뭘까요? Ad를 믿, Send 보내다는 뜻이었죠? Ad를 보내니, Ad를 순수하잖니, Ad를 보내니 다 받아들이죠 받아들이다, 실수를 받아들이다, 인정하다는 뜻이요? 같은 말입니다. 받아들이다, 인정하다. Admit, Admit, Admit 날씨가 퍼밋 하단 퍼펙트하게 보내주며 갈 수 있도록 마다 허락하다 퍼펙트하게 보내주면서 가봐 하고 허락하다 퍼밋 퍼밋 어밋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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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름을 어밋 알파벳 오를 밑으로 마다 빠뜨리다 빠뜨리다 생략하다 어밋 어미션은 명사로 생략이 되죠 됐습니까 어밋 그 다음 커밋 커밋 머드가 살인이죠 살인을 커밋 하다 뭘까요 커밋 함께라는 어밋이고 많이 나오니까 자동적으로 외우시게 될 거예요 함께 조폭 밑으로 들어가 제를 마다 저지르다 자 이렇게 암기법이 실제 여러분이 기억이 안 날 것 같아도 이렇게 해놓으면 막상 그 단어를 봤을 때 까먹더라도 빨리 기억이 나고요 아니면 오래 기억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위치 찬란하더라도요 어원이 어렵더라도 안기법이 위치 찬란하더라도 꼭 요방식으로 외워 두시면 좋겠습니다 모르는 단어는 물론 아는 단어는 그대로 외우시면 되겠죠 커밋 머드 살인을 커밋하다 살인을 저지르다 함께 밑으로 들어가서 제를 저지르다 커밋 커밋 그 다음 인더스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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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투어리스트가 관광객인데요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한 인더스트리 그래서 관광 인더스트리는 뭘까 더스가 먼지죠 먼지인 속에서 인더스트리 트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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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먼지 속에서 트라임 노력하는 산업일꾼 그래서 아 이게 산업이란 뜻이네요 인더스트리가 산업입니다 인더스트리 인더스트리 그 다음 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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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글러브즈 장갑을 니트하다 자 겨울용 니트를 마다 장갑을 뜨개질하다 장갑을 짜다 뜨개질하다 할 때 니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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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다음 rang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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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f understanding 이해의 range입니다 전자레인지에 사용 가능한 뭘까 범위 전자레인지는 어마어마하게 다양하게 사용할 수 있죠 그래서 range 전자레인지에 사용 가능한 범위 또는 범위에 이르다 라는 동사로도 쓰입니다 어떤어떤 범위에 이르다 됐나요 range range 그 다음 insult country 국가를 insult하다 인간을 썰어버리겠다고 인간을 썰어버리겠다고 모욕하다 모욕 long distance 긴 뭘까요 긴 distance 멀리 떨어져 있는 ANC 명사 점유사로 상태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상태 먼 거리가 되겠죠 그래서 거리란 뜻입니다 long distance 긴 거리 distance 됐죠 자 이제 복습 들어갑니다 submit 뭐지 이게 under죠 아래로 send죠 아래로 머리 숙여 문서를 보내어 첫번째 제출하다 머리 숙여 보내니까 두번째 복종하다 이런 뜻이 있었죠 그 다음에 애들을 보내니 애들을 보내니 당연히 받아들이다 인정하다 퍼펙트하게 보내주며 가도록 뭐하다 permit 허락하다 자 all을 밑으로 빠트리다 생략하다 commit 함께 조폭 밑으로 들어가서 재를 저지르다 industry 자 dust 먼지 안에서 노력하는 먼지 속에서 노력하는 산업일꾼 산업 knit 니트 니트를 짜다 뜨개질하다 insert 인간을 썰어버리겠다고 모욕 모욕하다 range 전자레인저에 사용가능한 범위 범위에 이르다 distant distant 가 먼 멀리 떨어진 멀리 떨어진 상태니까 거리 먼 거리할 때 거리 자 여기까지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